아시는 여자입니까? 장영사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라며 시체에 기울였던 눈을 거두었다. 어, 아는 여자는 아니지만 어젯밤에 나한테 말을 걸었던 여자야. 전동차 안에서. 부탁할 일이 있다며 함께 내리자는 걸 거절했었지. 박문규 추리소설 영시의 줄타기 사랑을 위해 죽이고 죽고 돈 때문에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헐뜯고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고 있는 전쟁터. 이 친절머리 나는 생존 전쟁에는 왜 휴전도 없는 것일까? 나는 5일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해결된 그 사건의 와중으로 뛰어들어 다시금 범인을 쫓고 있었다. 4살짜리 여자아이 경아 응접실 안에서 형사들한테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던 경아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가며 외쳤다. 엄마, 무서워. 도둑이야. 안방으로 뛰어들었던 그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부짖으며 응접실로 되돌아왔다. 형사들은 어리둥절했다.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발기발기 찢어놓는 발작적인 광태. 경아의 울부짖는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와 통하고 있는 귀곡새의 울음소리였다. 게다가 핏길을 잃고 사색이 된 얼굴은 마치 청동으로 빚은 동상처럼 검푸르 댕댕하니 냉혹한 빛을 띄고 있어 전류를 느끼게 했다. 응접실 안을 휩쓴 공포 분위기가 일순 모여앉은 사람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응접실 안으로 되돌아온 후 경아는 손가락으로 안방 쪽을 가리키며 외친 다음 내 얼굴에 시선을 꽂고 발을 동동 굴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를 두 팔로 꼭 끼어안고 울지마 경아야. 아저씨가 도둑놈 붙잡아 혼내줄게. 응? 무서울 거 없어.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 예쁘지? 응 예쁘지 우리 경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끄는 목소리로 위로를 했다. 그녀는 곧 내 무릎을 펴고 드러누워 눈을 뜬 채 잠이 들었다. 병든 동물이 시눔하듯 끙끙 앓으며 코를 골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비명 섞인 참고대를 하곤 했다. 5일 전에 일이었다. 난 5일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오랜만에 지금 귀가하는 길이었다. 전동차 안에 자리 잡고 앉았지만 5일 전에 그 처참한 광경이 눈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특히 경아의 한 맺힌 울음소리는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처럼 귓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었다. 비명을 내지르는 경아의 목소리는 지금은 물론 환청이었지만 가슴이 저리도록 귓전을 때렸다. 나는 움찔 몸을 떨었다. 1초의 10분의 1이라는 시간차로 죽음을 모면한 경아.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 되살아난 생명이라서 그녀의 울음소리는 나의 몸과 마음을 결박하듯 사로잡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해결한 문제의 강력사건이란 4살짜리 어린 딸 하나만 남기고 30대 부부와 9살짜리 아들 등 3명의 가족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었다. 경아의 엄마와 혼전의 깊은 관계를 맺은 바 있는 범인이 10년 동안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 천인 홍로할 피해 보복을 감행한 것이었다. 내 식구가 혼곤이 잠든 깊은 밤에 쳐들어온 범인은 번쩍이는 칼을 휘둘러 차례로 3명의 목숨을 빼앗고 마지막 남은 경아를 죽이려 할 순간이었다. 이웃집 개가 요란하게 지저대고 웅성웅성하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범인은 막 내려치려던 칼을 거두고 뺑소니를 쳤다. 경아는 부모와 오빠가 눈앞에서 비살되는 장면을 보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자신만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형사들은 유일한 생존자인 경아로부터 목격담을 듣기 위해 그녀의 집 응접실에 진을 치고 야금야금 설득 작전을 폈다. 그러나 극도의 공포감으로 실어증에 걸려 입을 열지 못한 경아. 그 아이가 입을 연 건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경아의 목격담을 토대로 수사를 편 경찰은 비교적 쉽게 개가를 올릴 수 있었다. 체포된 사나이는 순순히 자백을 했고 그의 아파트에서 피 묻은 작업복을 찾아내므로써 사건은 매듭을 짓게 됐다. 하지만 내 기분은 영 개운치가 않았다. 하루아침에 부모와 오빠를 잃은 경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만약 30대였다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내가 부모 대신해서 힘도 해줄 테니까 구김살 없이 잘 자라야 한다. 응? 하고 애정이 담붙게 뜬 목소리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50대를 바라보는 지금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리 없었다. 그녀의 장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지각이 든 탓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에겐 도의적인 책임이나 의무는 전혀 없다. 내일이면 또 그런 사건, 아니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경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는 없었다. 난 피곤한 몸을 전동차의 시트에 파묻은 채 지그시 눈을 감아 보았다. 경아의 얼굴이 더 또렷이 떠올랐다. 난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다. 자, 잊어버리자. 생각하지를 말자. 자선사업가의 온정과 형사의 냉정한 직업의식은 혼동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잡아 생각하자 경아의 일에서 풀려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피로감과 해이감이 밀물처럼 잠을 몰고 왔다. 꾸벅꾸벅 쿨쿨 나는 꿈속에서 전동차를 갈아타고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 꿈나라에서도 사건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저, 선생님! 눈을 감고 있는 내 귀에 상냥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 선생님! 어떤 여학생이 우연히 스승을 만나 인삿말을 건네고 있는가? 난 그쯤으로 풀이하고 있었는데 저, 선생님! 김영두 선생님 아니세요? 하고 나에게 말을 붙인 것이었다. 난 숙였던 고개를 들고 소리난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스무살 안팎의 여인이 다섯 곳이 날 쳐다보며 서 있지 않은가. 난 귀를 의심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김영두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그녀는 방긋 웃으며 재차 물었다. 아, 맞아요? 누군데? 왜 그래요? 나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 좀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부탁? 무슨 부탁하려는지는 모르겠소만 내일 수사과로 전화를 걸어줘요. 그때 얘기 듣기로 합시다. 안 돼요, 선생님! 아주 급한 일이에요. 다음 역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아, 급한 일이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죠. 집에서 부모님하고 인원부터 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선생님께 기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음 역에서 함께 좀 내려주세요. 네? 아이고, 곤란한데. 난요, 닷새 동안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응? 내일 전화 걸어요. 나는 인정사정 없이 딱 잘라 말했다. 아, 벌써 다 왔네. 너무하세요, 선생님. 꼭 제 부탁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녀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투덜댔다. 미안해요. 내일, 내일 꼭 전화하세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동차가 플랫폼 안으로 들이닥쳤다. 여인은 문이 열리자 황급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오류동역이었다. 난 다음 다음 역인 부천역에서 내렸다. 밤 열한시가 가까운 시각이었다. 우리 집은 역전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만한 곳에 있었다. 난 집에 들어가자마자 입을 뒤집어 쓰고 잠자리에 들었다. 난생 처음 맛보는 꿀같은 잠이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벽시계는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수를 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막 밥상을 받아 앉았는데 전화벨이 울려 퍼졌다. 수사과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저 김경희님 오류동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어어 장형사 오류동 어디야? 전철역에서 도보로 10분쯤 걸리는 K아파트예요. 3층 300 사무실 어어 알았어 곧 나가겠어 나는 개눈 감추듯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부천역으로 달려갔다. 오류동역에서 전동차를 내린 나는 택시를 붙잡았다. K아파트 마당엔 이미 달려온 경찰 백차가 멎어있었다. 뛰어올라간 300 사무실에서 장형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어 피곤하실 텐데 쉬지도 못하고 달려오셨네요. 장형사는 안쓰러운 얼굴로 날 위로해 주었다. 주객이 뒤바뀐 느낌이어서 얼굴이 붉어지려는 걸 애써 감추고 자네도 마찬가지 아닌가 나보다 뭐 좀 젊었다뿐이지. 난 얼버무리며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자 들어가보세 난 장형사와 함께 300 사무실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다. 20세 안팎의 젊은 여인이 침대 위에 발가벗은 몸으로 죽어있었다. 난 눈을 똑바로 뜨고 죽은 여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눈에 익은 얼굴이다. 설마 그 여자가?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핑 돌려는 걸 나는 애써 참았다. 아시는 여자입니까? 장형사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라며 시체에 기울였던 눈을 거두었다. 어... 아는 여자는 아니지만 어젯밤 집에 가는데 전동차 안에서 나한테 말을 걸었던 여자야. 부탁할 게 있다면서 함께 내리자는 걸 거절하고 말았지. 김경희님은 모르고 계셨지만 이 여자는 경희님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글쎄... 이름은 서영자, 나이는 21세, 전기줄로 목을 졸라 죽인 교살입니다. 장형사가 수첩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거렸다. 피해자는 세종로 D빌딩 안에 있는 네거리 신용금고에 근무하고 있었나 봅니다. 난 또 고개만 끄덕거렸다. 후회스러움과 애처로움으로 목이 메어 말문이 막힌 것이었다. 서영자, 이 여자는 신변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철에서 함께 내리자고 애원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나는 피곤하다는 구실로 그녀의 요청을 냉정히 뿌리치고 말았었다.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죽지 않아도 절 여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나는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서영자라는 여자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 앞에 나타나 부탁이라는 말로 구원을 요청했던 거지? 난 그 대목이 몹시 궁금했다. 사실 나는 20년 넘게 범죄수사 분야에 종사해 왔지만 단 한 번도 TV에 고개를 내민 적이 없었고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도 없었다. 사건, 기사나 범인의 사진이야 신문지면을 크게 장식하지만 그 범인을 붙잡은 형사의 얼굴이나 이름은 지면을 장식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TV에서 범인 양 옆구리를 부축하고 걸어가는 모습이나 잠깐 나타날 뿐.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A형사와 B형사지 진짜 이름을 크게 내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자는 내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시체를 밖으로 끌어낼까요? 최형사가 나에게 물었다. 잠깐! 나는 손을 내졌고 시체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전기줄로 목을 졸은 탓으로 목에는 깊은 색구가 박혀있었다. 코와 귀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다 엉겨붙어 있었고 머리칼이 홍크러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피로 얼룩진 얼굴은 전동차 안에서 보았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깡그리 빼앗아갔다. 어, 이제 됐네. 얼굴 깨끗이 닦고 끌어내게. 이윽고 시체는 앰뷸런스에 실려 나갔다. 감식계 직원과 초동수사를 맡았던 형사들도 물러갔다. 아파트 안에는 나와 장형사만 남았다. 남자의 목소리로 112에 신고를 했었다지?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걸었던 것 같아요. 백차가 왔을 때 도어는 열려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알았네. 자, 우리 네거리 신용금고로 가서 알아보기로 하세. 난 장형사를 데리고 시내로 들어갔다. 세종로 D빌딩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네거리 신용금고는 지점인 만큼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다. 정국이라는 지점장이 떨떠름한 얼굴로 나하고 장형사를 맞았다. 나이는 58. 하지만 운동선수처럼 다부진 체격에 험상궂은 상판인데 저런 위인이 신용금고의 지점장이라니. 이래봬도 나는 왕년에 베테랑 형사라는 말을 들었었지. 내 이름만 들어도 흉악범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커녕 떨기바빴으니까. 묻지도 않은 말을 꺼내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알량한 선배랍시고 수사를 방해하자는 수작은 아닐테지. 아, 그래요? 나는 코웃음치며 정국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서영자 양이 죽었다는 말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알고 있었소. 정국은 나의 차가운 눈초리를 피하며 말했다. 그녀의 책상 서랍을 좀 조사해봐도 괜찮을까요? 얼마든지. 철제 책상 위 책꽂이엔 다섯 권의 두꺼운 장부가 가지런히 꽂혀져 있었다. 서영자 양은 무슨 일을 맡고 있었던가요? 블랙리스트 작성을 맡고 있었소. 가짜 서류를 꾸며 대출받고 떼먹는 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금고에서도 곧 컴퓨터를 도입해 명부를 조회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서영자 양이 그 몫을 담당해 왔었지. 나는 서랍들을 열어 그 속을 꼼꼼히 점검해 나갔다. 맨 아래층 서랍. 그 속엔 개인용 잡동산이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앨범이었다. 나는 앨범을 꺼냈다. 남자 친구들이 많았던 모양이지? 남자들과 어울려 찍은 사진도 꽤 많았고 남자의 톡 사진도 띄엄띄엄 붙어 있었다. 가만있자. 범인은 이 논팡이들 중 하나? 다음 몇 장을 넘기자 K은행 마크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찍은 그녀의 사진이 나왔다. 네거리 신용금고로 오기 전 그녀는 K은행에 근무했던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은행을 그만두고 신용금고로 직장으로 옮겼을까? 은행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란 무엇일까? 그건 당장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앨범에는 절반쯤 사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되어 있었다. 난 헛일 삼아 여백도 모조리 들춰보기로 했다. 그런데 여백의 끝부분에 신문을 오려붙인 스크랩이 나타났다. 분발해요 영자양이라는 제목이 쇼킹하게 눈길을 끌어당겼다. 순간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리바이벌되는 화면처럼 생생하게 전개되었다. 어머니 오영희와 딸 서영자 이들 모녀의 생활은 한때나마 아기자기하고 행복했다. 금요일 오후 영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안방에서 목이 졸려 죽어 있었다. 경찰은 범인으로 남편 진태를 검거했다. 포악한 성격에 빈둥빈둥 놀고 지내는 그는 신용금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어 탕진해버렸다. 오영희는 남편과 정식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갔다. 그러나 진태는 미련을 끊을 수 없어 그녀의 아파트를 들락거리며 재결합을 강요해왔었다. 그날도 진태가 재결합을 강요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홧김에 목을 졸라버린 것이었다. 열한 살의 어린 영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다. 그때 그 사건을 담당한 게 바로 김영두 나였다. 서른일곱 나는 갓 경위로 승진한 때였다. 분발하는 거다. 응? 영자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날 찾아와 의논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저씨가 힘이 돼줄 테니까. 알았지? 나는 그때 목에 힘을 주고 그녀를 격려해 주었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두 경위는 슬픔과 절망에 빠진 영자 양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따뜻하게 격려. 아 스크랩 내용이 내 눈길을 끌어당겼다. 마흔일곱인 지금 생각하면 쑥스럽게 그지 없는 노릇이다. 앞뒤를 생각하지도 않고 덤뻑 내뱉은 바보 같은 언동이었지만 젊은 날의 감상주인은 그래도 장례를 내다보는 푸른 꿈이 아니었던가 난 꿈을 꾸면서 30대를 살았었다. 살인사건을 다루는 형사생활이었지만 꿈을 꾸었기에 삭막한 가운데서도 윤기를 찾을 수 있었다. 살인사건에서는 반드시 희생자가 나오기 마련이어서 피살된 쪽의 가정도 비참하지만 범인의 가족도 피살자의 가족 못지않게 고뇌와 번민에 빠지기 일수다. 그들에게 일일이 힘이 돼주겠다고 말해봤자 몸뚱이가 열 개 있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난 11살 소녀에게 값싼 동정을 베풀 걸 약속함으로써 그게 미담이라고 신문에 났던 거였다. 그 후 소녀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고 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건에 쫓기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날 잊을 리 없었다. 10년 전의 약속을 믿고 어젯밤 전동차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게 아닌가 김경희님 장영사가 10년 전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불렀다. 나는 앨범을 덮었다. 그러나 10년 전의 스크랩은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려 하지 않았다. 가자. 그만 나가자. 난 장영사를 데리고 내거리 신용금고를 나왔다. 아, 피해자에 관한 걸 좀 철저히 조사해 봐야겠어. 그녀의 생활 주변 특히 신용금고에 근무할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혹시 신용금고에 직원으로 있었던 자의 소행이 아닐까요? 음, 글쎄. 하지만 신용금고에 원한을 품고 있는 자라면 회사나 책임자를 덮칠 일이지 왜 말단 직원을 해친단 말인가. 돈을 대출하는데 그녀가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돈을 대부하려다가 뜻을 못 이루니까 그녀에게 앙심을 품고 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군.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피해자 서용자가 아니라 지점장 정국의 소관이다. 따라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의 원한은 지점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알 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장형사와 최형사는 나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과거를 들춰보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난 수사본부에서 두 사람이 돌아오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몇 가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장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음, 1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봤겠지. 물론입니다. 김경희님이 범인을 체포하셨던 사건이고 지금의 피해자가 그때의 소녀라고 경희님은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네. 10년 전에 난 그 사건을 다루면서 무책임하게도 소녀에게 힘이 돼주겠노라고 말했던 거야. 그녀는 10년간 내 말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도 난 까맣게 잊었었고 그녀의 얼굴조차 떠올리지 못했던 거라고. 내가 그녀를 죽게 한 셈이었어. 아, 알아본 거 속 시원히 털어놔보게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근을 했다. 아, 하루아침에 천혜구아가 된 소녀는요. 먼 친척집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집은 돈이 많았는데 애가 없었나봐요. 양녀가 된 셈이죠. 어, 그리고 나서 여고를 졸업한 후에 그녀는 K은행 지점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곧 고아 신세가 됐어요. 양부모가 1년 간격을 두고 둘 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음, 불행한 일이군. 그런데 말이야, 취직은 K은행 지점에 되었었다고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여고 시절 공부 성적도 우수했지만 용모도 단정하고 예쁜데다가 양부가 전직 은행원이어서 쉽게 취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건 다행한 일이었군. 그런데 오류동 아파트의 등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었나? 피해자 이름으로 돼 있던데요? 교도소에 들어간 그녀의 생부 진태의 소식도 알아봤어? 아, 네,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진태는 어제 아침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어? 그래? 그건 아주 쇼킹한 뉴스잖아. 그럼 출감 후의 행방은?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지만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피해자는 진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혈육이라고 반가워했나? 아니면 엄마를 죽인 원수라고 증오하고 있었나? 아, 그 점에 대해서는요, 재밌는 걸 알아냈습니다. 최 형사가 교도소에 연락해서 알아낸 겁니다마는 최근에 세 차례나 진태한테 면회 간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럼, 딸 서영자가 갔었나? 네, 맞습니다. 딸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서영자는 진태를 증오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음, 면회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진태는 출감 후 오류동 아파트로 딸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렇군. 그럼 최 형사는 진태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나? 에이, 아비가 딸을 죽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런데요, 최근에는 그런 사건도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음, 10년 전에는 아내를 죽이고, 10년 후에는 딸을 죽였다. 그럴 가능성이 짙습니다. 피해자 아파트 근처에서 진태하고 비슷한 사나이를 봤다는 증인도 있고요. 게다가 범죄 수법도 비슷하거든요. 장 형사의 말에 난 고개를 끄덕거렸다. 설득력이 있었다. 진태는 교도소를 나오자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갔을 것이다. 왜냐면 달리 갈만한 곳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피해자는 엄마를 죽인 아버지라 해서 냉대했을 터이므로 홧김에 목을 졸랐는지도 모른다. 피해자는 발가벗은 몸으로 죽어 있었지만 능욕을 당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진태가 범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걸 짐작해 한다. 그렇다면 범인은 진태? 하지만 가능성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난 진태가 복역한 바 있는 D교도소로 달려갔다. 최 형사가 조사한 대로 피해자가 세 차례나 면회를 갔던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알아낼 수는 없었다. 내가 D교도소에 막 도착했을 때였다. 김경희가 도착하는 즉시 연락하도록 S에서 수사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있었소. 하고 D소장이 나에게 말했다. 난 망설이다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사건은 해결되었소. 곧 상경하시오. 수사과장이 폼을 잡고 말했다. 그렇게 간다니? 진태가 붙잡혔습니까? 자살을 했소. 네? 자살? 자살이 틀림없나요? 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지. 사망 시각은 7월 15일. 딸이 피살된 그날 밤에 죽었소. 7월 14일에 풀려난 그는 오류동으로 달려가 딸을 죽이고 자신은 인천으로 가서 투신자살을 한 거라고. 바다에 투신자살? 알겠습니다. 난 전화를 끊었다. 10년 전 내 손에 붙잡혔던 진태의 일을 되짚어보았다. 그때 진태는 아내를 죽이긴 했어도 미련과 뉘우침을 금할 길이 없는 듯 허탈감에 잠긴 얼굴로 조그마한 저항도 없이 순순히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는 신문을 받는 동안 아내를 죽인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고 공판 때도 그걸 번복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진태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인 거라고 강조했고 그 결과 10년 형을 선고받았었다. 헌데 그런 그가 출감하자마자 혈육인 진 딸을 죽이고 자살을 했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난 디 소장에게 진태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소장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어 그럴 수가 출소한 것이 화가 되어 딸을 죽이고 자살을 하다니 이거 어디가 잘못돼도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출소할 때 만나보셨던가요? 물론이요.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어깨를 토닥이며 굳세게 살라고 격려까지 해 주었는데 출소하면 딸을 찾아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서울로 가겠다는 말만 했었소 하지만 난 그 말을 딸을 찾아가겠다는 말로 받아들였죠. 딸이 최근에 면회를 오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진태가 편지를 써보낸 때문이었지 면회 와달라고 당부를 했던 거 같은데 음... 세 번 만났던 모양이죠? 맞았소 작년 7월 금년 3월 그리고 며칠 전에 다녀갔으니까 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낌새는 잴 수 없었습니까? 알 길이 없소 그런 건 음... 그럼 진태는 쭉 독방에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독방에 있었다가 금년 들어 독방을 면했소 어... 어... 곧 출소할 사나이하고 함께 있었지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음... 어려울 거 없소 소장은 그 사나이를 만나게 해 주었다 3일 후 출소하게 될 윤철이라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서른 딸 얘기를 진태형이 가끔 꺼냈죠 이렇게 미인으로 성장할 줄이야 하고 사진 들여다보면서 감탄하곤 했습니다 전혀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보여지던데요 딸이 면회 왔을 때 무슨 얘기 주고받았는지 일러주지 않던가요? 일체 말하지 않던 데요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좋은 얘기가 오갔던 모양이죠 음... 당신은 그 딸을 본 적이 있소 에이, 사진은 봤지만 실물은... 사진? 딸이 가지고 와서 줬다면서 가끔 꺼내 들여다보곤 하더군요 정말 미인이었어요 진태는 딸을 죽이고 바다에 투신자살했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에? 윤철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신 3일 후에 출소한다지 출소하면 뭘 할 작정이오 아, 뭘 하든 자살은 안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윤철은 씩 웃었다 D교도소를 나온 나는 후줄근한 몸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사건이 또 날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H동 가정집에서 일어난 강도살인사건이었다 그러나 난 진태의 자살 사건을 속시원히 파헤쳐본 다음이 아니고서는 일체 다른 사건에 손을 댈 엄두가 낫지를 않았다 그 사건은 자살 사건인데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침념을 버리지 못하겠다 도의적인 책임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서요 어떤 대목인데 사진입니다 진태는 딸을 죽이고 그녀의 사진을 훔쳐서 가지고 간 걸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사진은 그녀가 면회 갔을 때 진태에게 직접 건네준 거였습니다 그래 그건 진태가 출소 후에 딸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는데 그런 뜻이 아닌가 에에에 딸은 아버지를 냉대한 거야 진태는 화가 나서 딸을 죽이고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한 걸세 논리가 딱 들어 맞잖아 아 물론 이체 닿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아 김경희는 죽은 딸이 불쌍해서 그 사건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모양이지만 그 사건은 이미 끝났어 경찰로서는 해결된 걸로 발표를 했고 수사본부도 해산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여기저기 쓰시고 돌아다닌다면 경찰에 대한 불신감만 불러일으킬 거 아니겠는가 아 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개운하게 처리하지 않고 딴 사건에 손을 댄다면 의욕이 생기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제게 더두 말고 딱 3일만 휴가를 주십시오 뭔가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3일간 휴가 좋아 수사과장은 대뜸 승낙해 주었다 나는 알서를 뛰쳐나왔다 진태가 딸을 죽인 것이 아니고 자살도 아니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죽은 서영자가 너무도 가엾다는 것 그 동정심이 자책감으로 승화하면서 나의 가슴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K은행 지점으로 달려갔다 지점장은 도수 높은 안경을 낀 40대 사나이였다 깔끔하고 핸섬한 얼굴이 신용금고의 정국이라는 사나이와는 대조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아 예 서영자 양은 성실하고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신문에서 죽었단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길 그만뒀습니까 무슨 과오라도 범했던가요 아 아닙니다 스스로 떠난 겁니다 스스로 사직을 네 작년 8월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서 은행에서는 극구 만류를 했었죠 어 근데 듣지를 않더군요 음 여기서 얼마를 금요 말입니다 아 20만원 선이었죠 20만원 선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용금고에서는 15만원을 받고 있었다니까 보수관계로 은행을 그만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보수가 많은 은행을 마다하고 보수가 적은 신용금고로 왜 자리를 옮긴 것일까 작년 8월이라고 하면 그녀가 진태를 만난 게 7월이니까 그 직후의 일이다 다분히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닐까 다른 행원들하고는 잘 어울렸나요 아 물론이죠 영리하고 상냥하고 동료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K은행 지점을 나왔다 발길을 네거리 신용금고로 돌렸다 지점장 정국은 그 잘난 상판을 찡그리며 날 맞이했다 아직도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나 하 이미 매듭을 짓고 수사본부도 해산했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조서를 꾸미다가 약간 미흡한 대목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들러쓰다 우리 회사에 서영자 양은 나는 작년 8월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K은행에 근무하다가 왜 여기로 옮겼는지 하하 보수도 보수지만 여건이 은행보다 나아서 옮겼노라는 말을 했었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난 신용금고 사무실을 나왔다 저녁 5시까지 근처 다방에 죽치고 앉았다가 퇴근하는 여직원 하나를 다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네거리 신용금고에서만 7년을 근속한 30세의 올드미스였다 어 서영자는 항상 사장에 관한 걸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사장은 정완씨라고 우리 지점장하고는 친척벌이 되나봐요 나이는 50살이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녀가 왜 사장에 관한 걸 알고 싶어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음 그건 모르겠어요 금년 정월 초월은 날 이런 일은 있었죠 남녀 사원들이 다 사장댁에 초대받고 모였었거든요 여직원들이 부엌하고 안방에서 한참 일하다 보니까 어머 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2층 사장님 서재에 들어갔다가 사장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흥분한 얼굴로 두 사람이 서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백주 대내제 그럴 수가 있어요 흥 죽자 살자 깊은 사이였나 보군요 예 고마워요 이튿날 저녁 이튿날 저녁 나는 정환 사장을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강남 피동에 자리 잡은 궁궐 같은 호화 저택이었다 대지 약 천평 건평은 약 200평쯤 되는 2층 슬라브 건물로 군데군데 감시용 카메라가 장치돼 있었다 나는 인터폰에 벨을 눌렀다 감시 카메라를 향해 수첩을 보이자 대문이 빡금이 입을 벌렸다 난 곧 아래층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무료하게 20분 남짓을 기다리자 정환이 나타났다 우람한 체구에 눈알이 부리부리하고 주먹 같은 들창코를 단 상판대기가 암흑가의 제왕을 연상케 하는 사나이였다 아 서영자 양 일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서영자 그게 누구지 아 이러지 마십시오 네거리 금고의 여직원 말입니다 지점의 여직원을 어떻게 내가 다 안단 말이오 다야 모르시겠지만 서영자 양은 금년 정월 초 하루 날 여기서 사장님하고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재에서 잊으셨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요 그럼 진태는 알고 계시겠죠 모르는 사람이오 정 사장 회사에서 돈을 빌어 쓴 사람인데도요 우리는 서울에만 다섯 개의 지점을 갖고 있소 사장이 고객의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잖소 그러실테죠 꽤 멋진 연사로군요 네 여기서 연사라는 거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자그마한 책자를 말합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사사를 만족거리며 지나가는 식으로 말했다 아 아 뭐 알맹이도 없는 아까 기다리면서 연사를 대충 훑어봤어요 십여 년 전에는 지점이 하나도 없었고 사원도 다섯 명 뿐이더군요 하 그호 괄목할 만큼 발전을 한 셈이죠 만약 이 회사에서 대부를 한 사람이 사건을 일으켜 교도소에 들어갔을 경우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시는지요 가족이나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지 아 죄송하지만 10년 전의 장부를 잠깐 보여주시렵니까 옛날 장부는 이미 없어졌는데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저 연사에서는 옛날 장부를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사장 발간사에서부터 밝히고 있던데 그럼 저 연사는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아 그 사원들에게 국한된 얘기였는데 정원은 투덜거리며 일어섰다 응접실 캐비닛 속에서 한참 동안 뒤적거리다 끄집어낸 낡은 장부 한 권을 탁자 위로 팽개쳤다 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출 금액 이자 갚는 날짜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다행히 진태의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진태는 350만 원을 빌려 썼다가 10년 전 5월 7일에 갚은 것으로 정리가 돼 있었다 공교롭게도 10년 전 5월 7일이란 진태의 아내의 5여인이 피살된 바로 그날 내가 진태를 체포한 것은 사건이 나고 5일 후였다 그때 진태는 무직이었고 3만 5천 원에 아파트 월세도 내지 못해 여간 쪼들리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만 원의 빚을 다 갚다니 동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난 알서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 조서를 찾아 훑어보았다 조서 속엔 진태가 네거리 신용금고에서 350만 원을 빌려 쓴 사실을 밝혀놓고 있었다 그러나 금고의 그 장부엔 사건 당일 전액 갚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던가 난 조서를 덮고 일어섰다 정환 사장을 다시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국리 끝에 소형 녹음기를 하나 챙겼다 사건의 열쇠를 준 사람은 정환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내가 그의 집을 찾아간 것은 저녁 9시 금방 소나기라도 쏟아지려는 듯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초저녁 같지 않게 어둡고 음산했다 대문 밖에서 인터폰의 벨을 누르려던 나는 엉거주춤 몸을 사리고 울타리 안으로 귀를 기울였다 웅성대는 소리 차고 속에서 수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난 울타리를 뛰어넘어 살금살금 차고 앞으로 다가갔다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정환의 목소리였다 아 잔소리 말고 오천만 원 내 놔요 젊은 사나이가 윽박지르고 있었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 지금 당장은 안 돼 내일 한번 다 들러라고 헤헤 이거 왜 이러시오 진태형처럼 자살한 걸로 꾸며서 때려 죽이려고 일로 두지만 나는 그 양반처럼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에요 젊은 사나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기와 배짱으로 맞서고 있었다 진태형처럼 자살한 걸로 꾸며 아 그 녀석이었구나 난 속으로 무릎을 닥쳤다 윤철 디 교도소에서 만났던 윤철이 아닌가 나는 진태형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 10년 전 당신은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람을 치어 죽인 거야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목격자가 있었지 진태형 안에 오 여인 그녀가 진태형 부인임을 알고 당신은 그녀 입을 봉해달라고 압력을 넣었어 그래서 진태형은 별거 하고 있는 아내한테 달려가서 입을 다물라고 요구했는데 응하질 않았지 그래서 진태형이 목을 졸라 죽여버렸던 거야 홧김에 당신은 진태형하고 약속을 했어 350만원 갚지 않아도 되고 교도소에서 풀려난 직후 5천만원 주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11살짜리 딸 응 뒷바라지해 주겠노라고 다짐을 했었지 진태형은 당신 말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10년 동안 침묵을 지킨 거야 그런데 형기 만료를 앞두고 형이 딸한테 편지를 띄워 썼지 면회 좀 와달라고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된 거야 정사장 당신이 딸을 보살펴준 사실 그딴 건 없다는 거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형이 딸한테 모든 걸 고백했지 응 정사장 당신이 5천만원 주기로 돼 있으니까 내가 내가 출소하기 전에 받아 놓으라고 지시를 한 거야 만약 회피하면 10년 전 일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 받아낼 수 있다고 방법까지 일러줬고 하지만 당신은 선수를 쳤지 진태형 딸을 죽이고 진태형은 자살한 것처럼 꾸며서 바다에 쳐놨어 근데 진태형을 대신해서 내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지 난 그 돈을 받아서 진태형 부녀의 진혼제를 지낼 짝정이야 자 할 말 있어? 내가 자네 요구를 거절했을 때 경찰은 전과자의 말을 믿어줄까? 쓸데없는 걱정 10년 전 서울에서 일어난 뺑소니차 사건 들추면 싫어도 믿게 될 테지 또 또 할 말 있어? 흥 좋다 하는 수 없군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이때였다 정원의 말이 떨어짐과 때를 같이해 쿵 하고 육중한 물체가 쓰러지는 소리를 냈다 순간 나는 쓰러진 물체의 주인공 그것이 윤철이라고 느껴졌다 곧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차고 앞으로 쓱 나섰다 게델락 게델락에 올라타려던 두 사나이가 엉거주춤 멈췄었다 나중에 나타난 사나이 그것은 사촌동생인 지점장 정국이었다 실례 실례합니다 김영두 경위호씨다 하 실례 좋아하네 비겁은 정원이 빈정거렸다 난 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윤철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윤철 그 사람 어디 갔소 난 캐델락의 트렁크를 열었다 새우등을 꼬부린 사나이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죽였군 강도요 차를 훔치러 침입한 적반 화장격으로 덤벼들기에 한 대 갈겼지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 여러 차례 써먹은 그놈의 정당방위 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실까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두 사람은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체포하고 자백을 받았다 전철을 타고 돌아오면서 서영자의 일을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 진태가 말한 대로 정원에게서 예금 5천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좀 채로 만나 주질 않자 생각 끝에 K은행을 그만두고 신용금고로 아예 직장을 옮겼다 정월 초하룻날 정원의 집 서재에서 은밀히 그를 만났지만 타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의 오해 속에 입장만 난처해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공포 속에 떨며 살아오다 전동차 안에서 나를 만난 것이었지만 아 나는 왜 그때 그녀의 애절한 호소를 들어주지 못했던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말에 속아 그녀는 기꺼이 정국을 방 안으로 맞아뜨렸던 것인데 알고 보니 저승사자가 아니었던가 아 손님이 다 왔어요 내려 내려 누가 어깨를 치는 바람에 나는 눈을 떴다 종착역인 인천역이었다 덩빈 전동차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부천역에서 내렸어야 했는데 네 박문규 작가의 영시의 줄타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기메일신문에서 편집곡장과 주필을 역임하셨다고 하네요 많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을 남기셨는데 아 그때 그걸 좀 해줄걸 그 사람 부탁을 좀 들어줄걸 뭐 이런 생각 그런 후회 했던 적이 다 살면서 한두 번은 있잖아요 꼭 그 사람이 이 소설 속에서처럼 잔인하게 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아무튼 앞부분에서 이 형사가 김영도 형사가 그 부분을 괴로워하는게 굉장히 공감이입이 돼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요